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랜만입니다. 예,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구독자분들의 일부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아티스트를 보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근데, 어, 트랙이 괜찮은 거야. 이 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지? Sobans the day?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음, 좀 어렵다, 발음이. 이 비디오의 제목은, Combo라는 뮤직비디오고, Featuring & Mood Perrin? 이 비디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비디오의 조회수는 높지는 않은데, 이분도 보니까, 400만이 넘는 히트트랙을 하나 갖고 계시는 래퍼였고, 이 곡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느껴지고, 예전에 반다의, You already dead의 느낌도 약간 있고, 궁금해진 래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캄보디아 로컬 안에서의, 어떤 래퍼들의, 그, 숫자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괜찮은 래퍼가 나오면은, 굉장히 흥미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bans the day의, Combo! 들어보죠. Okay, let's get into it. Can you subscribe to my channel? Oh! Hmm! Oh! Oh! 바이브 되게 좋은데? Woo! 어허허허 그냥 바이브가, 이런, 반다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좀 여러가지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좀 되게 특이한 아티스트인데? 오, 이런 아티스트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오, 이 분이 프로듀싱도 했더라고 이거 꽤 괜찮다 이거 제가 알고 있던 크메르 로컬 힙합 힙합 각자의 크루와 레이블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영역에 있는 래퍼들을 알게 될 때 신선함이 있어요 잘 만들었는데 죽인다 이거 제가 반다 이후에 최근에 크메르 힙합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트랙이 나온 것 같아요 컴보 대단한데? 저 이 분의 다른 트랙들도 몇 개 들어봤는데 로컬 바이브도 좀 있고 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적절하게 좀 섞어가면서 트랙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다나 닌웨이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래퍼들이 아닌 정말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신선해요 거기에서 오는 신선함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탈런트 있는 것 같아서 놀랐고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이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